몸이 아프다 보면 난생 처음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밀려올 때도 있을 거예요 과연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끝은 어떤 것일까 뭐 가봐야 아는 길이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모아진 집합체가 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가봐야 알지만 이 축소판인 내 몸속에 있는 세포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겠죠 그러면 도대체 죽음은 무엇이고 그 죽음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 끝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또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원리를 발견하면 이 세포의 집합체인 내가 내가 도대체 죽는다고 하면 어떤 종류의 죽음이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떤 쪽의 길을 걸어가는 게 좋은지 조금 더 미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포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나는 크게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죽음이 있고 네크로시스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죽는 겁니다 왜? 죽어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병 들었어 망가졌어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괴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썩어 죽는 거예요 염증과 함께 독소를 내 품으면서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는 게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내용이 다른 죽음이 있어요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원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자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은 내가 죽어야 될 뿐이다 하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아포토시스는 염증이 하나도 없어요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소가 하나도 안 나와요 네크로시스는 자기가 썩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때 풍겨나는 그 독소로 옆에 있는 독소들까지 다 괴롭히고 같이 끌고 가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아포토시스는 죽는 이유가 내가 죽어야 나머지 친구들이 살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포는 네크로시스는 죽어서도 그 분해된 염증 쪼각들, 독소 쪼각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주변의 세포들을 죽이지만 아포토시스는 자기가 죽어서 옆의 세포들은 다 멀쩡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죽으면서 하나하나 그대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분해물들이 그 다음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질 때 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부활을 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또 발견된 또 다른 죽음은 오토파지 죽음이 되는 거예요 뭐 죽어 맞다가 할 만한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오토파지를 했더니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원래 건강한 세포로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계속 사는 그런 죽음을 얘기해요 이 세포들이 모아진 집합체가 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비싼 세 종류의 죽음 중에 하나를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건조하게 죽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과연 어떤 길들이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갈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봄 7장 11절에 보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크게는 이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 뜻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성 정말 행복한 성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요 부하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향이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성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제일 앞에 누가 가고 있어요 죽은 사람 시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기 전에도 기대감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참으로 얼굴이 활짝 폈겠지만 여기 시체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힘든지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사는지라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로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이루어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래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럴지라도 여기 1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이미 죽음 직전까지 지금 질병에 걸려서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건 병든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다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죽을 뻔했는데 이 큰 선지자를 만나서 다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이분을 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다 당신도 그렇게 생명이오 부활하신 분을 리더로 선택해서 살 길로 가라 일평생 그 소문을 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길은 크게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오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알아야 어느 쪽을 선택할지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나인성이란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지금 여기 한 무리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인의 뜻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성으로 들어가서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성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니까 그 좋은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리더입니까? 바로 망자입니다 죽은 자의 그 죽은 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 홈즈와 라헤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몇 점 정도 되고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적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만든 유명한 척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를 이들은 1번으로 어떤 사건을 꼽았어요? 배우자의 죽음 100점 배우자의 죽음 두 번째는 배우자와 이혼 다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이혼이 더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죽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죽음이 더 큰 것 같죠? 그러니까 좀 뭐 잘 분류한 것 같아요 점수로 따지면 배우자가 죽었다 그러면 한 100점 정도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면 이혼을 했다 그러면 73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우리 생각 좀 해보자 별거를 했어 배우자와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까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매긴 거죠 65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항목을 정리를 했고 체크하게 해요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어떤 사건들을 겪었는지 그래서 그 총점이 300점을 넘는다 그러면 이분들의 연구 결과는 매우 높은 질병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병원 가봐라 너 아직 모를지 모르지만 어딘가 틀림없이 질병이 생겼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밥 잘 먹어도 틀림없이 질병이 있을 거다 그 정도 점수였고 150에서 299점 사이가 되면은 첫 번째 300점 이상 되는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한 30% 정도는 조금 질병이 걸릴 확률이 감소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병원 가봐라 분명히 어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150점 이하로 나오면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약간 있는 정도 괜찮은 정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일 스트레스가 큰 게 누구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배우자 사망 그런데 배우자가 죽었을 때 서글픈 것하고 자식이 죽었을 때 서글픈하고 그것도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3대 독자 외아들이 죽었을 때 스트레스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도 정말 서글프겠지만 3대 독자가 죽었다고 하는 그 과부 그것도 그러니까 이건 이미 100점짜리는 옛날에 겪은 거고 그래도 3대 독자 이놈 하나만 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냥 배우자 한 명 죽은 것이 아니고 남편은 옛날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그것도 정말 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글픈 길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산 양들이 있는데 한 35kg 정도 나가는 그런 양인데 특징은 혼자 안 살고 무더기로 때를 지어 다니는 성격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때로는 가뭄이 오랫동안 찾아올 때 얘들은 풀을 먹는데 풀이 넉넉지 않겠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막 때를 지어 다니니까 저쪽에 있는 풀을 조금이라도 빨리 걸어가는 애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나 강아지나 사람이나 보면 심리가 비슷합니다 적어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본능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스프링버그는 또 어때요? 쟤가 빨리 가니까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굶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얘도 더 빨리 가 더 빨리 가니까 또 옆에 있는 애는 쟤보다 뒤질 수 있느냐 더 빨리 가 그래서 막 서로 빨리 가려고 시소게임을 하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질주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는 목적이 뭡니까? 풀 뜯어 먹으려고 빨리 간 것인데 나중에는 하여튼 얘보다 늦으면 죽는다 이것밖에 안 나오면 머릿속에 풀이 있어도 안 뜯어 먹고 얘보다 빨리 가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막 달려가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났는데 낭떠러지도 상관없어 얘보다 늦으면 안 돼 그래서 전력질주를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 낭떠러지 밑에 이 스프링버그가 한 둘이 아니고 나중에 떼죽음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프링버그만 그런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도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돈이 어느 정도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할지 몰라요 그 돈을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어 그런데 몇 번 시소게임을 하다 보면 하여튼 쟤보다 더 큰 아파트 사야 되고 쟤보다 조금 더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서 그냥 돈은 이미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 벌었는데도 뭘 위해서 그렇게 뛰는지 모르고 죽으라고 뛰다가 여기저기서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스프링버그처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한자를 죽을 사자를 가만히 뜯어보면 어느 한 날 이건 또 무슨 자예요 저녁 속 어느 한 저녁에 비수 비자입니다 비수처럼 딱 날아와서 내 생명 아서 가는 게 죽음이다 다 이렇게 갑니다 어느 한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내 생명을 아사가 버리는 게 죽음이다 그러니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죽음의 길 선택할 건가 여유가 없어요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그건 가봐야 알지만 내 속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 미리 지금 살펴봐서 아 죽음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는 이쪽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인성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영원한 성까지 꼭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 놔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포 몇 개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원리를 깨달으면 보이지 않지만 나의 미래의 죽음까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사망의 길로 걸어갈지 생명의 길로 걸어갈지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혹시 지금 살펴보니 아 내가 너무 모르고 먹었다 너무 모르고 이 마음을 이상하게 품으면서 살았다 이대로 가면 그 끝은 나인성이 아니고 개했나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가봐야 압니까 원리를 보면 알지 그런데 지금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망의 길에서 우리에게 이미 죽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인생인데도 나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생명으로 일으켜주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움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3대 독자가 죽었어요 마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흔히들 절대자들을 좀 찾아가면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공자님도 유명한 분이시죠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공자님은 도대체 이런 서글픈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찾아가면 어떤 위로의 말씀을 좀 남겨봤을까 그랬더니 공자님 살아생전에 그의 제자 중에 계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질문을 똑같이 그 스승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스승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 그럼 뭔가 위로가 될 만한 말을 남겼겠구나 하고 읽어봤더니 야 이놈아 내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설파를 했지만 아직 그것도 다 모르겠는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님은 죽음 너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한 이 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공자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살아야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제로 끝이지 죽음 너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래도 솔직한 절대자 같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 찾아가도 죽음 너머에 대해서는 유료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유교는 종교로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에 관한 말씀을 정말 잘 남겨주신 분이지 죽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죽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아예 언급이 없어서 종교 영역에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유료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 살아생전에 3대 독자를 사별한 과부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사바토 기원정사에 이 부처님이 오셨을 때 찾아가서 부처님 3대 독자가 죽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음이 도대체 뭡니까 아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유료로 하셨을까 하고 읽어보니까 그 과부에게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일을 찾아라 그래서 쌀 한 움큼씩 얻어오는데 일곱 움큼을 모아가지고 오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위로받고 싶었던 일을 찾아요 과부가 아랫마을에 내려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이 집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입니까 그랬더니 네? 한 달 전에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쌀을 얻을 수 없어 자격이 안 돼 또 다른 집을 가서 두드렸습니다 이 집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둘째 놈이 재작년에 죽었는데요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 다녔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한 집도 없어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부처님을 찾아왔댑니다 부처님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던데 모든 집이 다 죽었던데요 그때 부처님이 한 유명한 말씀 바로 그거입니다 생자는 필입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있는 겁니다 너만 죽음 맛본 거 아니고 다 맛보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죽었는데 일어나라 살려주셨어요 성으로 가고 있는데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에 따라서 울지 말라 죽는다 내게 말하면 일어나 내게 말하면 일어나 내게 말하면 일어나 부끄러워 부끄러워 불편함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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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짓말이든 진짜든 역사적으로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봄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런 절대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실질적으로 죽은 자를 죽어서 3일이 지나고 썩은 해가 나는 무덤 속에 있는 자까지도 살렸다라고 얘기한 이 기독교는 희대의 사기단체이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절대자는 거짓말로라도 그렇게 써놓은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죽었어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리더를 따라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소녀가 죽었어요 달리다 굶 달리다 어린 소녀야 굶 일어나라 이 말과 함께 이 역시 죽음의 길로 이미 들어섰지만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미 죽음의 길로 깊이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러나가게 하지 말고 듣고 세포 유전자 속에까지의 전율이 일어나도록 아멘하고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망에서 일어나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됩시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치료제 가장 큰 에너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에너지는 가라사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정말 그냥 망나니 같은 그 탕자를 성자로 고치는 에너지고 떡 많이 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매로 종아리 막 두들겨 패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먹어야 건강하다고 했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하다고 했는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치료되어 일어나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사망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똑같은 에너지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고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조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줏된 적은 절망과 실망이다 말기 환자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똑같은 정도로 통증이 있어요 똑같은 정도로 잠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을까 절망하고 에이 안 되나 봐 자기가 손을 놓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에이 죽으라고 했는데 왜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야 상암제나 받았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한다고 했다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막 상암제 맞으라고 했는데 안 오면 병원장이 와서 막 앰뷸런스에 강제로 끌고 가서 상암제 줬다는 사건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포기한 거예요 실망하고 그거 해서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살 길을 포기한 거예요 생명은 내가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키에로 캐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말씀을 보고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도 그냥 평탄대로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 세상 애국에서 가난으로 가는 길도 그냥 리더 모세를 따라 가기만 하면 그냥 가난으로 간다고 돼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기도 하고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기도 하고 낮에는 뜨거운 때앗볕 제가 그 광야를 한 번 걸어가 보니까 운전사가 아 이 광야가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5분만 맛보고 갑시다 하고 잠깐 쉬더라고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이게 왜 에어컨 안 돌아가느냐고 막 그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끄면 또 더운 거예요 잠깐 차에서 내렸더니 에어컨이 돌아갔던 거야 보니까 와 잠깐 동안인데 막 금방 땀이 삐질삐질 나와요 그 길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40년을 헤매고 간 길입니다 약속 믿고 말씀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만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믿은 믿음으로 치료됐다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대신 그 말씀이 진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인간의 열악함 최고의 지혜와 청명을 활용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여리고성 이 버티고 있던 요단강이 버티고 있던 홍해바다 물결이 버티고 있던 오직 그 말씀 하나 믿고 꿋꽃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학교를 여섯 개씩이나 세운 유명한 교육자여 사회사업가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망나니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래서 흉악 범죄자가 됐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쪽 북쪽 일본 북쪽에 있는 북해도에 탄광이 있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서 흑연 맡으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형수들을 거기에 투입을 했답니다 이 도모다카 시모지도 거기에 끌려가서 갱도에서 이제 석탄을 캐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방문도 오고 면회도 오는데 이 사람 누구 뭐 찾아올 만큼 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면회를 왔습니다 해서 나가보니까 허리는 구부정하고 머리는 연한 자기 어머니가 온 겁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여기는 왜 왔어 그리고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요거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잘 살펴보거라 보따리 속에 쌓여있는 하나를 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는 돌아온 거예요 제일 일본 남쪽 작은 섬에서 그 아들을 보려고 삼천리를 찾아온 어머니인데 그렇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고 훌러봤더니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아이고 엄마가 그 사이에 예수쟁이가 됐구만 하고 그냥 저쪽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감방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요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담배를 마라 피우는 거예요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가만히 막 이걸 한 장 두 장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 아니 그 건강도 좋지 않은 엄마가 삼천리 길을 걸어가지고 와서 준 건데 니들이 뭔데 이걸 다 뜯어 화가 난 거예요 그 뺏었어 그래서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있나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읽습니다 갱도에 들어가서도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요 잠깐 10분 휴식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시간인데 이분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저쪽 몇 미터 떨어진 옆에 갱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날 자기가 일하던 그 갱도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37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냥 죽었는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이렇게 못난 놈인데도 살려주신다는 뜻이 있을 거다 이제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됐는지 모범수입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염되고 거기서 30년으로 감염되고 20년으로 감염되고 감염되고 그래서 죽지 않고 나오게 됐어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맨주먹에서 출발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 개의 요양원을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로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6개를 설립을 해서 나처럼 이 젊은 어린 시절에 겹길로 나가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한 교육자여 사회사업가로서 교육자 대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그냥 그 굴에서 무슨 금덩어리를 주어도 이런 일 안 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고물덩어리가 이 사람을 바꾸어 주었고 나만 하나 받으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소문을 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주위에 대한 소문을 평생 퍼뜨리면서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놀려 가로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여기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면 살려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 하나 받으시 아등마등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이 생명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면서 살아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그게 나인성을 들어가는 삶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다 도스트 예프스키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됐습니다 청년계 혁명당에 가담한 이유로 체포돼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시베리아로 사면이 되고 시베리아로 유배가 돼요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옛날 결혼 전에 사귄 사람하고 분류를 또 일으켜요 이제 남은 건 어린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추위와 배고픔으로 또 그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평생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는데 간질병 환자예요 이런 사람이 무얼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과 좌절의 골짜기에서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글을 쓰기 시작하고 죄와 벌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 수백 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글을 쓴 대작가가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지금 쓰러져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불씨를 불어넣어주시는 그분의 손을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포 차원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 그랬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크로시스 죽음 그의 사로 죽는 죽음이 있어요 정상세포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제대로 살았으면 죽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맛있다고 먹었더니 독소가 들어있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의 세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밀려오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죽는지 연구한 것을 보니까 특징이 그 세포 속에 소포체가 있고 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미토콘드리아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죽는가 하면 얘들이 막 부풀어 올라와요 부풀어 올라와요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과 염색체가 농축되고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터져 죽어요 계속 별것도 아닌 것인데 막 자기가 괜히 허세 부리는 거야 막 굉장히 큰 놈처럼 막 자랑이나 하고 그러다가 썩어서 죽습니다 염증이 나오고 독소가 나오고 그 독소 때문에 굉장히 통증을 느끼면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때 터져나온 독소 파편들 그것이 쫙 온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번져가면서 다른 세포들까지 다 병들게 하고 다른 세포들까지 다 같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폭발해서 염증이 나오고 독소가 나오는 참혹한 죽음 완전히 고름덩어리입니다 써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포토시스 자기가 스스로 죽는 세포 자살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네크로시스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잘못된 걸 먹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포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괜히 허세 부리면서 잘못했는데 난 죽어도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고 내가 세상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고 이 세포는 특징이 전체적으로 더 작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핵이 막 응축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죽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세포에 있는 부속물이 자기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나사 풀어서 분해하듯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썩지 않습니다 염증이 하나도 없어요 염증이 있는 것도 잘 분해하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영양소들이 그대로 최소 단위로 나뉘어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나눴더니 염증조차도 옛날 잘못 살아서 만들어진 염증조차도 잘 쪼개봤더니 단백질이에요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완전히 구동강이 난 미토콘드리아도 잘 분해했더니 그중에 일부는 새로운 세포 만들 때 필요한 마그네슘도 들어 있어 망감도 들어 있어 그래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내 세포를 먹여 살리는 죽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는 혹시 잘못해서 이렇게 죽을지 몰라도 그 영양소들이 그대로 새로운 세포 만들어지는 재료로 사용이 돼서 죽었지만 뭐한 거예요? 부활한 것입니다 죽었지만 새로운 세포로 부활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죽음이 있고 이 세포의 죽음의 목적은 내가 죽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 나머지 세포들이 살도록 하자 그런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숭고한 죽음이죠 그래서 괴사와 세포 자살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보면 세포 괴산, 네크로시스는 죽을 때 점점점 세포가 커져요 막 그냥 헛배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포토시스는 점점점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특징이고 세포 핵이 네크로시스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아포토시스는 뉴클레오솜 그 세포 핵도 최소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크로시스는 죽었을 때에 염증이 쏟아져 나오고 독소가 쏟아져 나오고 그로 인해서 나도 주변에 있는 세포도 너무너무 아프게 해요 그런데 아포토시스는 염증, 독소, 통증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세포가 다 죽은 다음에 이 세포 괴산은 효소도 다 없어져 버리고 세포 외 독소가 다 유출이 돼서 다른 세포들까지도 죽이는데 이 아포토시스는 새로운 세포를 먹여 살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돼 부활이 되는 죽음입니다 이 네크로시스는 항상 병적인 상태에서만 발생을 해요 뭔가 자기가 잘못 살았서 병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포토시스는 병적인 상태에서도 똑같이 잘못했어도 회귀하고 돌아서서 이 아포토시스를 선택하는 그런 세포 죽음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전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완전히 건강한데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기 뱃속에 있을 때 보면 손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져요? 벙어리 장갑으로 만들어지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얘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세포예요 그런데 이러면 젓가락질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세포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해서 손가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숭고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이 아니야 더 중요한 다른 세포 만드는 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세포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세포가 아포토시스 내가 죽으면서 다른 세포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스스로 자아를 죽인 사람들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재생되듯이 그는 죽었어도 구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세포고 똑같이 잘못했을지라도 네크로시스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는 영멸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세포 하나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진리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사망의 길을 걸어갈지 생명의 길을 걸어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오토파지 자가포식의 죽음이 있다고 여러 문헌들에 나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세포도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망가졌을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오토파지 배불리 먹은 사람이 배가 고파도 안 먹고 그리고 이 세포를 청소해 주는 것들만 먹으면서 오토파지 죽음을 선택을 하면 잘못된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만 싹 새로 죽고 그리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면서 이 세포는 전체적으로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토파지 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은 싹 도려내버리고 새 걸로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는 이 세포가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고 새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호렬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포가 됩니다 이건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완전히 회개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고 해서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 삶 보면 다 잘못된 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재림 직전의 의인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은 오토파지로 다 청소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련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대살로리가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시기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 은, 동, 철, 진흙 이 세상의 역사를 205글자로 2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계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마지막 발가락 끝 시대에는 드디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딱 쳤더니 산삼조각이 나면서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모든 가루들이 여름 타장마당에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온대감대 없이 다 멸망당하고 사라질 것이다 이게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나옵니까?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21장 44절 두 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깨지는 죽음이 낫겠습니까? 그냥 산삼조각 나는 가루의 죽음이 낫겠습니까? 어느 쪽이 좀 난 것 같아요? 뭐가 좀 나요? 가루로 삼삼조각이 나는 것보다는 좀 깨지는 게 낫겠죠 자세히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토파지 삶을 살면서 주님 하고 내가 아직 은혜의 기간 동안에 돌을 찾아가는 겁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원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돌 위에 지금 내가 딱 떨어지면 자아가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자아가 깨지고 그 잘못된 미토콘드리아 깨져버리지만 다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토파지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기간 동안에 반석 되시는 돌 위로 내가 먼저 찾아가 잘못 살아온 옛날의 자아를 깨트려 버리면 내가 깨지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그냥 허세만 불고 나처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 돌나라가 내려오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돌이 그 사람 위로 떨어져서 심판을 하면 완전히 산산조각 가루가 돼 버리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밀려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모습대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충분한 것을 하나님은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지혜를 가지셔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영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몸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통합적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건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품으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면서 옛날에 자아는 깨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셔서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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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